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순복음 춘천교회도 교회 창립 50주년 특별 성회를 열고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에베네셀의 하나님 희년의 회복과 축복을 주제로 사흘 동안 특별 성회를 갖고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이 부흥회 때문에 50주년의 회복과 축복이라는 이 부흥회 때문에 진짜 회복이 되었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간정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에선 미국 워싱턴 메릴랜드 세소망교회 안윈권 목사가 강사로 나서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씨앗을 심어 다음 세대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